미주와 유럽 등 곳곳에서 K-POP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. 이 열풍을 지속시키기 위해서 경기도는 전용 공연장 유치에 나섭니다. 이지훈 기자의 보도입니다. 한류 열풍의 핵으로 떠오른 K-POP. 전 세계적으로 떨치고 있는 명성에 비해 K-POP 관련 국내 기반 시설은 미미한 실정입니다. 특히 턱없이 부족한 공연장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. 경기도는 K-POP 전용 공연장을 설치해 한류 열풍에 불을 당긴다는 계획입니다. K-POP 전용 공연장 유치장소로 지목한 곳은 고향 한류월드. 인근 지역과의 접근성이 좋을 뿐만 아니라 한류를 테마로 한 복합문화 관광단지가 조성 중이어서 K-POP 전용 공연장의 입지장소로 적합하다는 게 도의 설명입니다. 한류 월드는 국내 관광객들이 이곳에 체류하면서 다양한 한류 문화 콘텐츠들을 맛볼 수 있는 복합관광문화단지입니다. 입지적으로는 주위에 킨텍스가 있고 서울과 인천까지는 30분 거리이고 또 파주의 안보 관광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K-POP 공연장이 유치된다면 그로 인한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. K-POP 공연장이 한류 월드 내에 건립되면 현재 진행 중인 호텔과 테마파크 등과 함께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. 경기도는 한류 월드 외에 도내의 K-POP 인재를 양성하는 음악 클러스터 조성도 추진 중입니다. 경기도와 오산시는 SM엔터테인먼트와 지난해 오산시 양산동 세마대 인근 16만 7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SM타운을 조성한다는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. K-POP 전용 공연장 유치가 확정되면 오산에 조성될 SM타운과 함께 경기도가 K-POP의 메카로 떠오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 G뉴스 플러스 이재훈입니다.